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색깔 뭐가 있을까? 자동차를 엄청 집중했네. 두 개씩 골라볼까 우리? 자 우리 한겨리는 무슨 색깔도 좋아해? 우리 더 있어. 다른 색깔 더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좋아해 지은은? 아 유필, 랩, 앤 블루. 그렇다면 우리 한겨리도 이렇게 선택하면 좋아해겠죠 선생님이? 짠 한겨리는 이 중에서 무슨 색깔 좋아하나요? 두 개 골랄 수 있잖아. 또 막 원래? 빨리 오면 안 되겠지. 세차할 때는 아주 천천히 와야 돼. Let's start and don't stop in here and bubble bubble. 버블버블 샤워를 하고요. 지아 이제 세차 시간 시작합니다. 따뜻하게. 따뜻해. 여기서 시작해. 버블, 지아 버블버블 나온대. 오 버블버블 나온다. 어 스타. 지아 버블버블 나온다. безопасно. 버블 바블버블. 버블 바블버블. 오 버블 바블버블. 오 버블버블 바블버블. 버블 바블버 버블버블. 어 버블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 한번 여기 와서 뭐. dogLE가 물어서. 우와 지은이 드라리 하는거야? 드라이 했어? 어? 근데 한글이 차가 어디 갔는데? 우리 지유도 아꺼 아꺼 우리 지유 너무 커 어 우리 지유도 트라이 아이고 너무 커